온다운데 고치고 싶은 거 있어요? 어디 자꾸 고치나 그래요? 나는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왜냐면 저런 분들도 고민을 있는지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데나 제가 살짝 볼살 조절 능력이 있는데 어떤 날 이제 둘리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홀쭉해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얼굴이 주로 네 그래서 진짜 사진이랑 영상이 날마다 천차말별로 귀엽게 나올 때도 있고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고 예쁘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니 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 남자들이야 예를 들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여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애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난 그녀를 들면 몰살 능력이 있다니 저런 이런 식으로 지방들 떠나서 고맙는데 이런 식으로 막 일을 통하자